오이헨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여기 보이는 이 엔하드를 플레이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 나와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이름은 Five Night at Freddy's Sister Location 엔하드 시뮬레이터 입니다 여기 엔하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을 내가 플레이해볼 수 있고 뒤에 뭔가 프레디 인형도 있고 맹글 같죠 발로나 그 발레리나의 캐릭터를 본 딴 발로나도 있구요 펀타임 폭신가보다 펀타임 프레디 발로나 이렇게 있네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TV 4시까지 기다려서 들어가래요 우와 오 무서워 분위기가 있어 이 엔하드의 시점엔 이렇게 보이나봐 화면이 그리고 F를 누르면 나이트 비전 적외선 모드라고 해서 어두울때 안보이는 것도 보이게 하는 어? 뭐라는거야? 와 로봇이야 내가 로봇 왼쪽에 시스템 네임이 뭔가 막 지지지거리고 보니까 지금 뭔가 오류가 났어요 어? 뭐 물이 다치네? 뭐지? 뭔가 여기 창고 같은데? 어? 여기 사람있다 안녕하세요? 어? 다쳤어 뭔가 앉아가지고 응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좋아요 저 사람의 응가를 방해해야 되나봐 저기 아저씨 나도 화장실이 가고 싶어요 아이고 닫아버리네 센스 보소? 제가 경비요원인가 보네 그리고 내가 지금 로봇 제가 지금 막고 있는거야 그동안 내가 하던 플레이를 저 경비원이 하고 있는거에요 그렇구나 좋아요 지금 벤트 환부기로 들어갈 수 있대 어? 5시네 지금 화면이 꺼졌어 아 불이 나갔어요 지금 나이트 비전 써야돼 나 졌어? 6시 이전에 저 경비원을 잡아야되는데 못잡았기 때문에 내가 졌다 아 오케이 이번엔 내가 애니메트로닉스가 된거기 때문에 저 경비원을 잡아야되는거에요 저 경비원을 갑득해서 놀래켜야되는거지 오케이 경비원 으아아악 갑툭카석 아 갑툭카석 가야되는데 아깝네 오늘쪽 문이 닫혔으니깐 왼쪽으로 가보자고 경비원 엇 아 이 녀석 센스 보소 프레디 좀 할줄 아는데 고였어 저친구 고잉문을 댔어 잘마고 에잇 어쭈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잘맞네 지금 2시 됐어요 빨리 잡아야되는데 이쪽은 뭐죠 우와 뭔가 만들긴 잘만들었어요 뭔가 새로운 방도 있고 여기 숨어있다가 호이짜 핫 어 들어왔다 하하하하 내가 저기 숨어있다가 훅 올줄 몰랐지 경비원 지금 놀랬어요 지금 음 넷이라고 지금 이제 넷이 됐어 음료수도 먹고 있고 CCTV로 감시하고 있었어 지금 나를 소풍기도 털어놓고 프레디 인형도 있네 이 녀석 안되겠어 갑투걸 하자 으아 으아 하하하 미쳤다 유위 이런 게임 오케이 그리고 환풍기로 갈 수 있다고 자꾸 뜨거든요 화면에 환풍기로 한번 가서 저 경비원을 놀래켜봅시다 좋아 일단은 지금 열두시인데 이렇게 그냥 대놓고 가면 애가 막아요 이렇게 막기 때문에 조금 숨어있다가 요런데 좀 숨어있다가 들어가면 애가 놀래더라고 하하하 이렇게 숨어있다가 문 열겠지 이때 훅 들어가면 아까처럼 제가 잡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환풍기로 들어가보겠어 여기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새벽 4시에 아까 막 티브로 떴거든 좋아 그러면 지금 새벽 2시니까 새벽 4시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야 이 여성분 목소리 되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트라이 어게인 자 3시 됐어요? 지금 날 보고 있겠지 지금 CCTV 이거로 지금 날 보고 있는거에요 이 CCTV 살짝 안보이는 사각으로 가서 자 들어갈 수 있다 여기 들어가자 오오오오오오오옷으 헌벅기 타써 헌벅기 타써 헌벅기 타써 오오오옷 환풍기를 안 막으면 너는 이제 사요나라다 죽는거라구 마이감 하하 문제 예 이겼다 이 녀석 고인물 아니네 고인물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은 초본가봐 펌프기에 한번 타고 살짝 빠졌다 들어갔다고 놀래서 죽는거 보면 아직은 경비원이 초보 경비원이었다는 애나더 시뮬레이터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재밌었어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질토 됐어요 질토 바이바이 위 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